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직장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대출은 40%밖에 안되고 청약은 하늘의 별 따기고 그렇다고 빌라는 주차 문제도 있고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적이 큰 오피스텔인 아파텔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 혹은 투자로 아파텔을 구입해도 괜찮은 걸까요? 두 편으로 나눠서 아파텔의 장단점과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텔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서 중형평형 이상이고 방이 두세 개 정도 되는 물건을 말하는데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가 아닌 건축업자들이 만든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와 비슷한 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효과적이거든요. 최근에 아파트 대신 아파텔이 뜬다 그리고 분양권이 전매 가능하고 대출 가능 금액이 높은 아파텔이 뜬다 이런 기사가 많이 뜨고 있죠. 단순히 아파텔을 분양할 때 쓰는 관심 끌기용 기사가 아니라 실제로도 아파텔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를 직접 찾아봤는데요. 2020년 6월 기준으로 매매가를 100으로 봤을 때 파란색의 초소형은 가격이 하락하는 데 비해서 전용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형 대형의 오피스텔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과 회색을 보시면 돼요. 아파트를 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나도 아파트를 사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거주하실 만한 중대형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수억 원의 종잣돈이 들어가는데요. 뭘 알아야 살지 말지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 특징을 살펴볼게요.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에 비해서 규제 지역에서 대출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 무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9억 이하까지는 40% 9억 초과에서 10억 이하까지는 20%가 나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한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 그러면 계산을 해봤을 때 9억의 40%인 3억 6천만 원 그리고 9억 초과 10억까지니까 1억에 대한 20%를 하면 2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더하면 3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취득세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제외하고서라도 자기 자본금이 적어도 6억 2천만 원은 있어야 투기 과열 지구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50% 더하기 30%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계산을 해보면 최대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적어도 5억 2천만 원의 자기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수도권 거의 대부분과 지방광역시 그리고 지방대도시도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출이 매매가의 절반도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죠. 그만큼 현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불리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아파트는 규제지역이더라도 오피스텔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70%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아까처럼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7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필요 비용을 빼고 약 3억 원만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같은 10억짜리 물건이더라도 아파트 대신 아파트를 선택하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기 자본금 3억 2천만 원을 줄일 수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억 2천만 원을 더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되죠. 대출 규제 덕분에 아파텔이 훨씬 유리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투자를 10년 동안 해온 저도 혹하는데요. 초보자분들이라면 더욱 혹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나 법인이라면 취득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해지는데요. 2020년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인 경우에 최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됐죠. 만약 개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사면 8%, 세 번째 주택을 사면 12%의 취득세를 내야 하고요. 법인이라면 주택을 하나만 사도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주택자보다 4배에서 12배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이제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취득세 12%가 너무 부담이 돼서 새로 구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파텔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성으로는 원래 상업용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 4%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작년 8월 11일 이전에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가 되기 전에는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4%로 주택 1에서 3% 취득세보다 더 비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택이 비싸지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 더 싸진 거죠. 그래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파텔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면서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에 청약하고자 할 때는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고요. 재당첨 제한과도 무관합니다. 아파트보다 청약 문턱이 훨씬 낮아서 당첨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그리고 올해부터 강화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얼마 전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서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의 이전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의신청하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좋겠고요.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인 경우 종부세율이 약간 인상이 되었는데요. 실제로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주택 이하 보유를 하고 계셔도 큰 폭으로 오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작년에 비해서 종부세율이 2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정말 많이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6억원까지 공제라도 해주고 누진세율로 계단식으로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법인은 6억원 공제도 없고 단일세율로 6%까지 종부세를 매년 내야 합니다. 수십배 늘어난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파텔 즉 주거용 오피스텔은 큰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주택분 재산세를 내게 된다면 주택으로 봐서 엄청나게 부담되는 이전 페이지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셔야 하고요. 상업용 재산세를 내게 된다면 주택분 종부세를 내지 않고 훨씬 저렴한 상업용 종부세를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공시가격이 8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를 내게 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부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상업용 재산세를 낸다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아파텔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업용 재산세가 주거용 재산세보다 약간 비싸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관할관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좀 더 저렴한 주거용 재산세로 낼 수 있게 바꿔달라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음 아파텔의 특징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건 장점이라기보다는 단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취득세의 중과 규정에 따라서 조정지역의 A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을 할 때는 취득세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1에서 3%를 내게 됩니다. A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의 B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취득세가 8%로 늘어나죠. 여기에 조정지역의 C주택을 하나 더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는 12%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야 됩니다. 이후에 추가 취득하는 주택은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12%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4%입니다. 중과대는 취득세의 12%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잘 아셔야 할 게 있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를 매입할 때는 취득세가 4%로 주택 중과분에 비해서 저렴하지만 오피스텔을 먼저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것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예컨대 D아파텔을 가장 먼저 샀어요. 이때는 취득세가 4%죠. 다음에 A주택을 조정지역에서 매입할 때는 이 D아파텔을 개수에 포함해서 두 번째 주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몇 퍼센트죠? 취득세의 8%를 내야 하는 거죠. 다음 B주택을 매입하면 오피스텔까지의 개수에 같이 세기 때문에 세 번째 주택이 되고 취득세는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하는 주택은 마찬가지로 12% 취득세를 내야 하죠. 오피스텔을 먼저 사게 되면 취득세에서 훨씬 더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나 1주택을 처분하려는 분이 가장 먼저 1번으로 아파텔을 사신다면 후회하게 되죠. 단 여기서 D아파텔이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취득한 주거용 재산세를 내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만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 이전,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취득했는데 상업용 재산세를 낸다면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죠. 취득세에서 아파텔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양도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아파텔을 갖고 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가 생기죠. 이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아파텔은 상업용 재산세를 내고 있으니까 주택수에서 빠질 거고 그러면 얘를 제외한 AB 두 개만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 주택은 현재 두 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상업용 재산세를 내고 있더라도 실제 누군가가 들어가서 살면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아파텔 개수까지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D아파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B주택을 먼저 팔게 된다면 이 아파텔을 포함해서 3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기본세율의 20%를 더해서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 20%는 현재 기준에서 그렇고요. 올해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는 30% 추가 가세로 더 증세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부분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만들어집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등이 가까운 것은 좋은데요. 조용하게 살길 원하시는 분들은 잘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업지역에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더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건데요. 즉 일반 주거지역의 아파트보다 더 뚱뚱하고 높은 건물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의 아파텔은 35층이고 오른쪽의 아파트는 12층 규모입니다. 왼쪽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높게 짓기 위해서는 아파트처럼 벽식구조가 아닌 기둥구조로 지어야 하고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더 뚱뚱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둥구조이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층간소음에 있어서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모난 형태와 긴 형태로 인해서 내부 구조에서는 아파텔과 아파트가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비슷한 전용면적의 내부 구조도인데요. 아파텔은 앞뒤 통풍이 아닌 대각선 통풍이 가능하고요.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싱크대 뒤를 통해서 거실로 들어올 수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의 아파트는 거실을 중앙으로 방이 이렇게 사이드로 펼쳐져 있는 익숙한 아파트 구조이고요. 앞뒤로 창문이 있어서 마통풍이 잘 됩니다. 아파텔 구조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선호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일조건 사선 제한이 있어서 동간거리를 많이 좁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면 집안에 들어가면 햇빛이 잘 들어오는 편이죠. 이에 비해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텔은 일조건 사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서 앞건물이 생각보다 많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함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되죠. 아파트에 대한 너무 많은 규제 덕분에 아파텔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장점으로도 보이는데요. 과연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서 무작정 아파텔을 사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은 아파텔의 특징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아파텔을 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기존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